꼬물꼬물 꼬물꼬물 어? 저길 좀 봐! 예쁜 친구가 울고 있잖아! 왜 울고 있을까? 마음이 아파! 우리 친구가 활짝 웃을 수 있게 달콤하고 맛있는 선물을 만들어볼까? 1부터 10까지 점을 연결하면 된다고! 점을 이으면 뭐가 될까? 출발! 1부터 시작해서 2로 연결하고 그 다음엔 3으로 이어주자! 3 다음엔 4로 가야겠지? 4 다음엔? 그렇지! 5로 이어주면 돼! 잘하는걸? 아직은 잘 모르겠다! 더 그려볼까? 5 다음에는 6 그 다음엔 7로 가면 되고 계속해서 8 그 다음엔 9로 가면 10에서 10에서 1로 이어주면 10에서 1로 이어주면 112 stri Até 5 192 wollen 1 2 분홍색으로 칠할 거야 쑥싹쑥싹 우와! 정말 달콤해 보이지 않니? 응? 이제 친구도 활짝 웃네 점을 잇고 색을 칠하니까 멋진 그림이 완성됐어 다음에도 같이 꾸물꾸물 재미있게 그려보자 안녕하십니까